레모톨타워 신작 정확하게 아직까진 오늘 신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오늘 신작입니다 정확하게는 아직까진 신작 여러분 12시 1분 남았습니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게 더 시간인데 마라의 교대 사회 오랜 가위로 제 бог들은 다행이든 우리는 스스로 매硬 그리고 이거는 게임 우선 이런 게임 우선 개가 과연 남은 외부의 기간에 보이지 많은 이를 격 lifecycle 하지만 그냥 하나가 더 영어로 그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는 그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는 엘지론을 발전합니다. 이는 그들을 마치고 오시는 굴모. 이는 그들을 아픈가가 더 안 된 것입니다. 그가 다시 돌아가면서 마치고 있습니다. ... ... 이스라엘의 왕성들은 싱싱한 영광의 왕성들에 excitedly 그리고 이 왕성들의 왕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성들을 위해서 칼프람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끈 다이의 삶은 전부 싱거리가 잊지 않지만 무당한 더pot지 않습니다 싸움은 우리에게 다가 끝난다 토탈어 워헤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작나? 충분히 클텐데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 안들리면 방송꾸고 도망가겠습니다 일단은 방송하기에 앞서 저번에 했던 기술력 장쟁 도업을 한다고 했고요 오크는 후에 더 할 그게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다렸어요 근데 친구놈의 쉘 때문에 친구놈의 재료가 얹어놓고 온다고 좀 늦었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늦었어요 거의 2시간을 늦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제국 제국은 뱀파이어 백작의 영토나 노스키를 제외한 인간 진영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규형이 잡혀 있으며 진무실 진무실에 군주를 배치하여 고유차 지기와 보너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기지가 다양한 건축물과 연계됩니다 최상위 데밋나잎 루미나크 오브 히어시 나는 뭐야 내가 스팀탱크인가 오우 워머신 두어프 언제나 두어프는 비행 워머신 도끼보병 화염방사고병 언제나 최고의 기돌력을 자랑합니다 뱀파이어도 솔직히 좀 괜찮아 보이긴 해 왜냐하면은 이게 좀 뱀파이어가 좀 멋있게 나왔거든 괴물 비행괴물 기병대 그린스킨 그린스킨 야들은 뭐야 자이언트 둠바이너 케토벌트 그리고 거대 거미 나 거미 별로 안좋아합니다 야들이 이제 오크인가 카오스 자이언트 옹성포병 헬캐론 그 다음에 초춘 어 도끼보병 야들이 이제 오크같은데 맞나 야들은 또 무리가 없네 야들은 이제 훈족같은 뭐 그런 그런같네 오염 카오스오염이 적염태포에서 공공질서 문제와 카카오스 반란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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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나 예견했듯이 우리는 자랑스러운 기술력을 자랑하는 드러프제국을 일단은 시작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하 육군은 지하터널망을 통해서 진행 불가능한 지형이나 적군을 회피할 수 있다 원한 적의 행동에 원한 임무를 개별을 대며 모든 원한 임무에 청산해야 캠페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어 빡치신 도프형님들 나가십니다 갑시다 오호우 지형소개자 두 명이 있는데요 강력한 근접전사이다 주인..어머냐 지도자이다 진영지도자 간접한 근접.. 똑같네? 고정 부자 뭐가 좋을라나 시작 유닛 망치보병 이런것즘말고 사격보병 오우 고용병 슬레이 유닛이 마일러스 25세 유지비용이 조금 더 괜찮다네요 일단은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도 있긴한데 근데 야를 50%를 깎아줘 갑시다 고! 온그림 가문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전투? 오프닝 전투를 하지 않나오? 아 야로 시작을 하네 오케이 야라 합시다 거의 강제인데 갑시다 오프닝 전투를 뭐니야 수행해야하라 뭐 이런식으로 야들이 얘기를 하네요 뭔 개소리인가 싶긴 하지만 어 하람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까람 까야지 갑시다 로딩이 굉장하구만 뭐야 아 로딩되고 있네 두둔둔둔둔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가지않나 이게 솔직히 쇼군 돌타워 할 때 다음 년에 이제 뭐니 워해모 돌타워 나오면 하실거에요 예스케 했는데 진짜 지금 벌써 워해모 돌타워 하고있어 으으으으음 이날을 위해 팝콘과 콜라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구만 네 로딩이 정말 느리군요 뭔 놈의 로딩이 이렇게 느립니까 쯧쯧쯧쯧쯧쯧쯧쯧쯧 설마 이거 뻐까거나 뭐 그러진않겠지 쯧쯧쯧쯧쯧쯧 컴퓨터야 노트북인데 터지면은 방법 없지 뭐 가자아 위대한 기술력의 영광을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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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즈에 충전했을 때 퇴즈에 닿고 퇴즈에 충전했을 때 퇴근하게 다시 시옵소. 그리고 다시 시옵소가 기계제국이 있네? 기계제국인데? 중간의 무기와 고위기와 미숙하는 상대의 무기위입니다. 이제 제 고위기와의 도그린 브라지베라의 경제에 대한 위험을 넘어갑니다. 카라사카락이 모든 하와 같은 강력을 넘어갑니다. 아버지와의 승관들을 제작하십니다. 소원은 고위기와의 기계에서 방지하는 것입니다. 아버지와의 승관들을 이끌는 것입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제국주의 5주구요. 거의 히틀러 수준. 거의 히틀러인데? 가자! 굿나니엉! 자 뭐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친구들은 무슨 초반부터 대포를 끌고 와서 갖다 쏩니다. 놀라운 군사력에 자라...어머냐 박수를 보냅니다. 오오오! 야가 이 말을 지도한다. 그렇구만. 와...저건 뭐지? 저건 오크인가? 오오오 미친! 오크다! 오크가 나타나다! 야 오크도 멋있는데? 뭐야여여여여여!! 야 너는 뭐야? 야 노포가꼬 대포를 끌고 대포하고 싸우는데? 무슨 뭐야이건? 박쥐야? 뭐야 이건? 바람이 날라가? 뭐야 이거 아 저 미친거 아닙니까? 야 저기는 무슨 고블린을 날리는데? 뭐지 이건? 뭐하시는 분이야 이거? 인력 대포라니 미친 무슨 사회주의 공산담 놈들도 아니고 오 트롤이다 제법 많은 것들이 있네 선조의 정신으로 야 크기로 너무 차이가 난다 야 크기로 너무 차이가 나잖아 야 미친 근데 오히려 쇼건보다 싸우는게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싸워라 마나 하는 느낌이다 뭐야 이거 야 토르 아니야 뭐야 이거 미친 발로 까네 이런 건망신 놈들을 봐나 집행각 전진하라 시행적인 맹습 위치를 사서하라 named 가져 가자 오~~ 드ùng 드럼프야 이게 바로 신성한 이게 뭐지? 핫스웰과 뭐 뭔 핫스웰이야 이게 뭐이지? 기억이 안 난다 척 미쓰릴 그래 미쓰릴 미쓰릴 어 미쓰릴 미쓰릴 가면서 위험을 보아라 칠일사실리 별공선을 남산다 아아 뭐야 이거 인커밍 뭐야 이게 야 카미가 쟤야? 미친가 이거 뭔 카미가젤 때리냐 고 정신나갔구만 카미가젤하니 이게 완전 제정신이 아니네 근데 적군을 쓸어버려 야 야 공성포대 뭐하냐 지금 우리 개틀리고 있구만 야 포 뭐냐 우리 포방대들이 하는게 없어 적을 맞추라고 친구들 그걸 쏠게 아니야 저 위에 저 포대를 잡아야 돼 정말 쓸모없는 놈들이세 야 야들 니들이 제압하고 이거 제압 끝났으면 바로 포즈를 밀어버려 죽어라 고블린 레벨3렙 고블린잼 흠 야 이건 뭐 뭐 거의 대포 터지는거는 그런거는 솔직히 쇼군 보다 나은거 같애 원거리 병기는 괜찮은데 접근전은 오히려 쇼군이 더 나은거 같기도 하고 오 오케이 포병 잡았고 휘악 쥐쏘기 전부 다지 적을 녹여버려 가자 적장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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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장수라고? 어 있는데 누가 적장이야 왜 여기 뭐 적장이 있다고 아 저기시네 자 치리데이 끌고 잡으러 갑시다 적장군 등장 엘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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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식이다 덤벼 대장대 대장 일기통 한번 떠보자고 이게 바로 무식한 방법이다 거미네 또 여시나 먹어라 싸움이 되긴 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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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전방에서 밀었구나 대파벳을 만들면 정신을 못차리네 끝 끝 생각보다 괜찮은거 같은데 잘 맞는거 같기도 한데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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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네. 어디를 징분시키라고? 블러드? 블러디 스피즈? 아닌데? 어디를 징분시키라고? 일단은 여기로 이동시키라고? 여기로 이동시키라고?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 높으나가 더 낫겠나? 아무 높으나가 더 낫겠나? 음... 음... 오... 건물 업그레이드가 가능... 오케이... 여기서 일단은 무조건 돈이다. 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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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... 뭐 이거... 클랩막사... 로프전사... 스파링실... 어... 스파링실... 어... 클랩막사... 토집장... 첫 턴 제안... 오케이? 에코널로지... 귀돌... 아 이게 귀돌창이구나... 오 오 오오 most 클랜의 방식 크으으pi 강철 베테랑 대한련실 관련가운 포함 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터널? 아 터널 넘기라고? 오케 어 뭐 왔다 이 상한게 하나 지금 까부는데 일단 저걸 패자고 일단 널 패일거야 우린 널 잡을거고 널 죽일거야 가보자 덤벼